헬로에! 헬로! 헬로! 스페셜 MC 방탄주연단의 빛나는 브이입니다. 와! 반갑습니다. 피씨가 섹시한 형님께 피씨만의 스탭을 한번 오픈해 주실 때요? 네 왜 이렇게 퐁당퐁당 빠질 줌이 되나? 자 그럼 오늘 1위 후보 세 팀이 누군지 알아볼까요? 누구? 랄랄랄랄랄랄라 오케이! 그 전에 야성미 대폭발! 대국남아의 무대입니다. 오빠 나한테 왜 그런.. 왜 그런 거야? 됐어. 나한테 왜 그런 거야? 응? 됐어 저리가. 네 개월총에. 언제쯤이면 저도 소연시처럼 여기에 잘하게 될까요? 어? 네. 언제쯤이면 저도 소연 씨처럼 연기를 잘하게 될까요? 헬로헬로 스페셜 엠시레마트 생방송 쇼 음악 중심 이제 곧 문자 투표가 종료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? 하면 안 되나? 망했다. 열심히 해야겠다. 생방송 쇼 음악 중심 이제 곧 문자 투표가 종료됩니다. 다 같이 외쳐볼까요? 자 오늘의 1위는 방탄소년단 잘하네 비다. 비다 비다. 비다 비. 오케이. 왔어. 빨리 꼬신 거 봐. 빨리 꼬신 거 봐. 아 나 리허설 때는 긴장하더라. 참 잘하네. 끼가 넘쳐 이마. 맨 위에 거. 이 친구들 잘 듣네 이제. 이제 우리 비가 돈 벌어주는 거야?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! 오케이, 오케이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